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로야 라이딩에 게스트로 참가합니다. 옆에 계시던 분은 오늘 결혼식장에 가셔서 혼자 갑니다. 오늘 말로야 팀에 누가 누가 나오는지 가서 보시죠. 역시 성환이는 반팔일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말로야 어제 가입한 새내기입니다. 저기 은지 달면 예쁜 자전거가 있구나. 나랑 민정이밖에 없나? 나랑 같이 타자. 갈비 나가서 힘들다. 김민정 대장님. 안에 속살이 미치시는데요? 안 추우세요? 어? 타고 온 거예요? 어. 당연하지. 타고 왔어? 어. 뭐 타고 왔지. 그래도 여기 성남에서 여기까지 뭐 그란폼도 띄러고. 아니. 에너지깔은 뭘 살까? 크랜피스 대체 얼마나 가져온 거야? 왜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거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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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헤헤헤헤헤헤헤이 המס기땕 Kings. 헤헤헤헤헤헤헤이.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같은 날입니다! 내가 아까도 찍었어? 응! 브이로그! 자! 오늘 두탕째! 여러분 꼭! 이렇게 자전거 원없이 타시길 바라고! 바쁘다! 바쁘다! 바람이 굳이 같이 부인구만! 드래프팅을 할 수가 없다! 아... 드래프팅 안 하면서 떨어진다는데... 아니... 뭘 붙어있어야 드래프팅을 해야지! 이미 가버렸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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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다 한다! 아... 감사합니다.